제가 만들고 싶은 LG유플러스의 모습은 고객의 일상에 즐거운 변화를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기업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LG유플러스는 고객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이 한 번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면 LG유플러스 울타리 안에 계속 머물면서 사용 경험을 늘려나가게 하고 이러한 고객들이 차츰차츰 늘어나 회사의 성장적 능력이 더욱 튼튼해지는 질적 성장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획득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이고 컨텐츠, 데이터, 솔루션 등 연관 사업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OTT를 고려한 투자보다는 저희의 기존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에 집중해서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B2B 시장은 유선에서 무선으로 단순한 인프라에서 솔루션 형태로의 전환이 가습화될 것으로 예정되며 사업적으로는 B2C 대비 성장 기회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B2B 솔루션, 컨텐츠 등 주요 분야에서 핵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파트너들과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필요 시에는 전략적 투자 M&A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경영을 정착시키겠습니다. CSR 분야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ESG 경영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사회의사 중심으로 ESG 위원회를 신설해야겠습니다.